뭔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건 게 아닌가 뭔가 신의 한수의 눈물 연기? 네 왜 종기 열렸냐? 매트워크는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멀일까 문이라도 한정만씩 일어나면 더러운 사람들일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이 끝자랍니다 것으로 오늘도 길은 일은 나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숨을 높게 나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중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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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